안녕하세요 텔론입니다. 오늘은 말파이트 하겠습니다. 룬이 이렇게 들어주고요. 씹궁 말파. 가자.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줘서. 세라핀 안 하는 거 보고 감동먹음. 애국자다. 팩트. 그랬으면 좋겠지만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개 존노 재미여서 안 한걸. 부패물 약 들고 해야지. 알파이트가 좀 좋은 거 같던데. 일단 큐선마 합시다. 우직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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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직근으로 삼행시. 오. 우직근. 지. 직근. 끈. 끈. 심착이 살짝 바뀌었던데. 아하. 쏙. 아이 씨. 넙. 큐. 쟤. 계속 나한테 웃어가지고. 난 기다렸다가 하지. 무조건 오는데. 나니. 뭐하냐 쟤. 으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. 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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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잘했어. 이거 나 천천히 먹는다 그냥. 엄청. 천천히. 쇽. 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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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서 웃는걸까. 안녕하세요. 아세요. 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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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나 두지 까비. 피오라가 너무 아니래. 아니 이 했으면 이겼다. 한 게임. 자연스럽지 못해서 실패. 안 안 들어. 부장 아니거든요. 사장님인. 잠깐만 가만히 있을게요. 실드 채우는 줄. 춥, 춥. 쏘 실전공. 이제 만화가 없어졌잖아. 그렇니 장일검 돌릴템이 없어. 저자 킬각이죠. 너무 당연한 킬각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몰라 뒤질려고 늦게 썼죠 다 없어졌잖아 이거 왜 사냐고? 난 쎄니까 직공이어서 딴 건 있다는데 이거 부패물약이 존나 달달하네 신합금 뭐 사냐고? 태불망이요 태불망 사는 이유가 일단은 쿨감 알파이트는 쿨감만 있으면 되는데 쿨감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지속 딜이 가장 좋아해요 여기서도 그거 추천하는 편이고 낮 Shoulder sentiments 심지어 칭 춥 춥 퉅 파ET 왜 그래 나한테 너 못 이긴다고 어 내 뻔을 말해야지 알아 어 못 이긴다구나 니가 가지고 있는 검은 장난감감이야 장난감 그만해 아쉽다 축 축 축포 한 대만 써 축포 푸셔 안 돼 아 뭐야 있었어 힐은 썼어 힐은 몰라 무지꾼 꿀밤 24 와우 야 근데 그거 알아야 돼 우리 지고 있다 진짜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고 있는 거야 지금 저 피오라가 킬 다 몰아준 거임 그냥 쩍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무지꾼 왜 여기 여기 브루저들은 다 미쳤나봐 그냥 왜 저래 근데 이렇게 해놓고 지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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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맞& 답은 중간입니다 25초 일단은 레벨링을 계속 할게요 뭐야? 어떻게 저렇게 가격이 쌓을 수 있지? 놀랍다! 가격이 너무 싸! 신기해 168초 저기 적었어 정신이 달려있다면 나한테 안 오지 않을까? 근데 아마 불도 뺏겠을 거 같아 내 자그만 생각으로 내가 그니까 내가 니 옆에 있어줄께 왔네 여기 계속 빠졌고 내 뒤에 있어 내가...아이 너너너너너너러 저 뒤에 있다고,아이! 쫓아가자 뛰어버렸네 나의 센스 가자 너 키쓰지마 지금 아니야 가지말자 쭈빼기 이거 맞아? 죽갈래 가자 어? 어? 맞았네 워실반 워시가 좋다는 뜻일 그냥 바로 가고 일 가죠? 쿨감 간 다음에 10킬이 됐어 하우스 좋았어 리치베인? 요즘 리치베인 자주 갔더라 애들 내셔랑 리치베인 좋아? 그냥 갈 거 없어서 갔냐? 타타 온힛이라고? 바꼈어? 아 바꼈어 아예 그냥? 쭈! 안녕 왜 왜 가지마 아유아유아유 안돼 카타도 연습해하고 나중에 해봐야겠다 카타도 연습해하고 나중에 해봐야겠다 각오일부터 갑시다 각오일 가면은 마방 떡상한 가능하면은 두부랑 카타랑 같이 있어야겠다 야 야 저거 못 이기면 너 진짜 좆밥이야 알았지? 월 너 진짜 좆밥이야 이 동기 동기 빠지면 되지 않을까? 나이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? 오 잘했고 오 잘했고 그리고 이제 우통 때문에 스펠쿨이 진짜 존나 빨리 돌아요 우통이 좀 좋아진 거 같아 각오일 돌각은 나왔고 마방을 뭘로 갈까나? 마방을 정신영의 영상 신현의 가면 신현의 가면 신현의 가면도 좋아졌네 대자연의 일 아니 안 돼 치 그 정도 반응은 할 줄 아는구나 아예 뭐 사는 친구가 아니야 출간 다 채우는 게 없어요 출간 이론상 200 넘게도 올라가 약간 부대기라서 그렇지 내 옆에 붙 줘 을아아아아!!! 간다잉 난 일 뜨의 갔다!!! 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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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발 오케이 에이 야아 개잘한다! 요즘 내가 미는 이모티콘이 흐흐흐흐흐 아 이거 너무 생기게 개같애 개잘한다! 흐흐 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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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도 너무 약하다 아직이요 내가 너를 따라다닐게 그게 나을 것 같아 나 너의 시식이야 지금 춥! 잘했어 나 잘했지? 아 갈거야? 하지마 내가 이블린 옆에서 이블린 지켜줄게 아 이블린 지키는게 아니라 끝났다 알파이트 개사귀네 알파이트 사귀긴 하네요 재미없다 받은 피해자 근데 난 이번에 쿨감신이 떡상한 것 같아 왜냐면 가속효율이 너무 굴대기가 되면서 쿨감신만 가도 전멸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 차라리 방어력이 깡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 제일 효율 좋은게 가고위거든 이게 레알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차라리 이걸 가고 그냥 남두인같은거 하나 가는게 낫지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